관장님 오늘 너무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관장님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여러 팔개장의 유파가 있는데 한국에서 오래전에 한국에 정착해서 독자적인 색채를 가지고 발전해 온 노파 팔개장을 체육관에서 지도하고 있는 노세준 관장입니다 네 관장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유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관장님께 지도받은 게 지금 노파 팔개장이잖아요 네 노파 팔개장입니다 네 그러면 팔개장에서도 노파 팔개장은 어떻게 좀 다른 거죠? 팔개장에는 중국 대륙 북경에서 번성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유파가 현재 와 있고 많은 수련인구가 즐기고 있는 무술입니다 인천의 노파 팔개장은 노수전이라는 어르신께서 외정시대 우리 지금 일제강점기죠 그때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 이후로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가르침을 펼치시다가 6.25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남한 쪽에 정착을 하셔서 이 팔개장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무술이면서도 한국과 강제 정서적인 밀접함을 갖다가 만들어 내고 있는 그런 중국 무술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관장님은 언제부터 노파 팔개장을 수련을 하셨고 또 언제부터 이렇게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그 88년도 한 요맘때쯤이었을 겁니다 요맘때쯤에 지금의 스승님을 만나게 돼서 운동을 했고요 방금 이렇게 스승님 말씀하셨는데 관장님의 스승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저희 스승님도 이제 오로지 중국 무술의 여러가지가 있지만 팔개장 하나만 고집스럽게 수련하시고 경지를 이룩하신 분인데요 제가 스승님을 88년도에 만났을 때는 이미 체육관이 좀 체육관을 닫으실 시점이고 저희 스승님하고 한 10여 년 이상은 둔이서만 해왔어요 이렇게 도제식으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보면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저희 스승님이 이제 그 여러가지 말보다 그 몸놀림으로 어떤 운동을 가지고 있는 그 깊은 함의라든지 아니면 진의를 갖다가 몸으로 아니면은 어떤 마음대로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식의 공부를 갖다가 펼치시는 그런 식의 교학을 하시는 분이었죠 그리고 체육관은 실제로 연거는 한 5년 됐나요? 남들 체육관을 다 접고 이제 안락한 삶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세이브를 하려고 노력한 그 시점에 오히려 저는 이제 체육관을 열게 된 거죠 네 근데 정말 그 관장님께서 이렇게 체육관을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사실 쿵쿠체육관 우슈체육관 되게 이렇게 찾기도 어렵고 더더군다나 팔개장 체육관은 거의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관장님 그 노파 팔개장을 좀 지도하시고 보급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적인 대중적인 인식이 중국무술을 갖다가 젊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되게 없어요 네 왜냐하면 새로 나온 무술들 아니면 경기 시합 위주의 무술들만 그 증가가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의 무술들은 좀 2순위가 아니고 순위에서 빼놓는 경향도 있는데 어떤 무술이든지 충분히 호우신과 양생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 몸의 운동의 시합을 만들어서 또 엘리트 무술, 실용무술 아니면 경제 무술로 나갈 사람들은 다 가는 거지 이 밑에 텃밭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전통무술도 그렇고 텃밭이 많이 사그러들고 있는 마당에 중국무술도 좀 더 취약한 구조였으니까 더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현 시점에 정말 뭐 이거는 중국무술뿐만이 아니고 주류 무술이 아닌 일반적으로 뭐 전통무술 혹은 정통무술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무술들이 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께서 노파 팔개장을 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 시기? 저는 한국분들보다 오히려 외국분들이 좋은 메시지를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중국에서 비롯된 팔개장이지만 이건 나름대로의 또 색다른 모습으로 그것이 그 사람들 얘기를 좀 더 프랙티컬하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하고 다른 거하고 틀린 거에 대한 요즘 명확한 개념 논의가 되게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타 팔개장하고 좀 다른 좀 같지 않은 모습이 있다고 해서 노파 팔개장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듭니다 네 관장님 말씀 중에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한다 이거 정말 일반화시켜야 될 만큼 되게 중요한 명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요즘 사회에 좀 만연한 게 나와 다르면 틀렸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은데 좀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명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파 팔개장은 나에게 어떤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노파 팔개장은 그냥 저 자신입니다 제 삶의 모든 1순위가 팔개장이라는 무술이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 팔개장 체육관을 하면서 그 전보다 훨씬 더 삶의 상황은 좀 덜 유니택해졌어요 근데 그 전보다 사실 제 행복도는 더 높아졌거든요 제가 부유하지는 않더라도 더 내 만족도하고 내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은 이것이 나의 또 보이지 않는 반려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팔개장은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저 자신이 더 소중해요 과장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장님 요즘 시대에 무술 수련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무술은 맨 처음에 출발점은 생존과 전투에서 비롯됐지만 자기보호본능에서 그런데 현재와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같이 칠한이 많이 확립된 나라에서는 무술은 예를 들어서 UFC라든지 어떤 화이터들을 굉장히 수강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뿐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을 수강하지만 그렇게 시합에 나가려고 다들 운동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무술은 기본적으로 양생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호신 맨 처음에는 양생과 호신하는 목적을 갖고 무술을 하지만 나중에 무술을 하다보면 관장님도 동감하실 텐데 어렸을 때는 크고 작은 몸싸움도 하고 싸움을 하는데 무술을 많이 하면 싸움을 안 하게 돼요 맞습니다 굳이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가면 갈수록 불필요한 싸움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술은 굳이 무술 안에는 마음의 단련도 되니까 무술을 통해서 몸도 단련하지만 무술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많이 확장시켜서 불필요한 다툼을 없애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편의 하나로도 무술이라는 신체 수련이 굉장히 한국같이 치열한 경쟁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무술 수련의 가치는 무술 수련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렇군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다른 지방에서도 팔개장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올라오기도 힘들고 여러 명무가 있어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경로나 매체들을 잘 선별하고 채택해서 아마 그 방면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조금 더 풀리면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따라서 좀 해외 활동의 폭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팔개장뿐만 아니라 중국무술을 갖다가 요즘 젊은 층들이 좀 약간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물론 거기에는 저 같은 지도자들의 어떤 시대 감각을 제대로 못 맞추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요 하지만 중국무술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실제 해보는 거하고 멀리서 피상적인 거 보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재미와 가치가 계속 창출되는 것도 또 중국무술을 길게 배우는 건 단점이지만 길게 배울 수 있는 우술들이 생각보다 그다지 많지도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의 호신은 사실은 어느 정도 매년 운동을 하면 일반 사람들은 앞둘할 정도의 호신 능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뒤가 문제거든요 그 뒤에 내 인생과 같이 함께 나가야 될 그런데 몸과 마음을 닦아나가는 체계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게 중국무술이니까 그 점도 유념해 주시면 굉장히 자기 인생에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유가 재산 말고도 보이지 않는 재산을 하나 얻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점에서 중국무술도 한번 접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혹시 유튜브 활동 지금 하고 계시죠? 네 네 유튜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홍보 노파팔개장TV라고 있는데 거기다 영상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노파팔개장TV 네 팔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중국무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권장님 오늘 긴 시간 정말 여러모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또 만나서 또 배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배우러 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